아 와 와 와 불판이나 저거 해 와 와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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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PG LPG통은 왜요? 아니 이거 하얀 방사기 삼겹살 하얀 방사기 삼겹살? 삼초삼겹살이란 레벨이 다른 거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위엔 나란히 누운 삼겹살 지킹 그리고 그 결과는 하얀 방사기 하얀 방사기 그거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? 하얀 방사기? 돼지 잡으면 털 까서 돼지 잡을 때 털 막 할 때 오케이 알겠어요 우미간이요? 아니 김두한이랑 구마종이랑 싸움 났어 이렇게 다 깨 아니 우미간인데 소고기 오마카세 이런 거 파는 데죠? 잠시 안 돼가지고 망했어 아 그래요? 나름 위에 또 모양새끼 해놨네요 전부 얼씨를 좀 발라 하시더라고요 아 이때까지는 안 냈어요? 이때까지 형님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띠리띠리의 재발견이네요 그렇지 형 진짜 먹고사게끔 많이 도와주셨죠 아 이렇게 문지방은 왜 다 빵꾸가 난 거예요? 아 이거 동물농장 오소리 내가 나갔거든 오소리 새끼가 다 찢어놓은 거 아 아니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오소리 동물 동물농장에 희탈이한테 가자 희탈이 또 누구야? 보모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에 나와요 미키 꽝 꽝 수입니다 자 본인 소개 하지 마세요 본인 소개 하지 마세요 하니라고 안녕 나 방영드레야 아 삽에다가 삼겹살 집어넣으면 삼초삼겹살 그거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1초삼겹살이 있다고 화염방사기로 그냥 삼겹살을 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초에 고기가 어떻게 이거 아 그래요? 1초에 고기가 어떻게 이거 센고기지 화염방사기 불 확 요가프레임처럼 이렇게 확 나가는 건데 이게 1초 그래도 3초만 안 걸리나 형 어때요? 1초만에 할 수 있어요? 1초만 다 타? 화학하는 거 1초만 탄다고? 1초만 다 타요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지 1초만 더 걸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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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LPG LPG 이거 무슨 뜻이죠 LPG 걸그루 예? 걸그루 LPG 옛날에 걸그루 있잖아 왜 이렇게 못 꺼내요 형님 야 빨리 꺼내요 빨리 화염방사기 와 화염방사기 이게 만약에 불 한 어느정도로 날아가죠? 형이 봤을 때 그냥 퍼지 막 나가지 와 그냥 뭐 말로 들을 필요 없이 한 번 빨리 벗고 야 이거 한 번도 안 쓴 거 같은데 새 거네 뭐라고요? 새 거라고 한 번도 안 썼다고요? 봐봐 뜯지도 않았어 저거 지금 아니 한 번도 안 해봐 한 번도 안 해봐 검증이 안 됐어 검증이 안 됐어 그냥 형이 봤을 때는 유튜브 나오려고 일부러 허세 부리는 거 같아요? 1초에 여기가 어떻게 했냐고 그 저기 들어가는 것도 3초인데 그 어디야 어? 도자기 굽는 데 이런 데 그런 데 들어가는 것도 3초인데 이게 1초야 1초 안 돼 야 뒤 뒤집고 뒤집고 해도 2초는 되겠다 왜요? 아니 여기 하우스에 있다는데 이거 뭐 하려고 저걸 들고 왔냐 또 여기 사장님이 도치 여기 똑같은 게 여기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?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야 똑같은 건데 이거 잡을 수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네 아 일단 난 뭐 가져가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다 있는데 뭐 하려고 똥가우 잡으려고 이걸 사가지고 갖고 들어와 산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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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근데 엄나무를 이 원래 정원에서도 키워요? 옛날 시방으로 이렇게 큰 거요 아 이거 엄 ax 그러니까 나 이거 엄나무 처음 봤어 이게 엄나무라고요? 아니 가시 달린 거 저쪽 쪼개놓으면 거의 똑같잖아 근데 이런 집에서 나는 엄나무는 천거네 내 쪽으로 돌리나 놀라고 진짜 그런거 같다 장난치다가 죽는다 진짜 세게 와 이거 제일 센거에요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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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총 만에 안된다고 우리 총 만에 안된다고 하하하하 하루아탕에 나면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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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30초 넘었어. 20초도 넘어야 돼 무슨 1초 같은 소리야 이거 줘서 먹었어 양고기 뜯어 먹어 그냥 이거 뭐 육해요? 이거 누가 먹어 이걸 야 인마 그냥 불판이나 불이나 피워가지고 불판이나 저거 해 와 형 그렇게 맛있어 아 그래요? 맛있어 형님 한번 먹어봐요 맛있네 다 찼는데 뭐가 맛있어 맛있다니까 형님 기가 작아 이거 어떻게 먹냐? 불 내리면 돼 아유 씨야 써 아 진짜 별짓 그 철사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뭘 맛있지? 뭘 맛있어 형 쓴 게 몸에 좋은 거예요 아유 그럼 더 태워서 먹어 살짝 돌려서 불 붙이고 올려야지 뽕 뽕 하하하하 불과 무시아 가스맹이 많이 난다 너무너무 우와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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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 와 아 날씨가 이거 뭔가요? 와 와 와 찍기 시작하면 먹어요 그냥 먹지 말고 배고파 아 그래요? 어때요? 아 진짜로요? 형이 주인공이 아니라 상남자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컨텐츠로 주인공 하라래 불만이 이렇게 많으세요? 야 뒤집어 니 개나 갖다줘 호랑이한테 뭐 호랑이 유명해도 막 덜덜덜 따로따래 와 맛있어 이거 안 탄 부분은 맛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? 안 탄 데는 맛있어 완전 직화구이 맛이 나죠 니는 뭘 먹어도 개가 뜯어먹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 야 아 어떻게 지나가려고요?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쫀득이야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구울게요? 날로 위에다 구워주라고 오아 빵 빵 하하하하 아 놀랬어 안놀랬어요? 놀랬어 하하하하하하 아 아니 뭐 그럴로 조버 ап퀴할 때 순간적으로 빵 하면 놀랜다니까요? 빵! 맛있네 직화국이라서 빌딩 피곤한 비교 포기 시즌 5만 7천원 정도 했어도 보통 값있네 빌딩 총 야 이거 내가 한번 줄게 네 더 익혀야 돼. 전화 한번 질어줄게! 갑자기 느낌을 담아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늘 자기 분량이 좀 없었다고 생각했나봐 하하하하하 ㅋ 우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담겨인 거인 거인 크레이지 야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띠리띠리 형이 좀 주인공을 많이 하다가 화얀방사기랑 호랑이 요런 컨텐츠들이 순종이 형 위주로 돌아가니까 지금 약간 위기감을 느낀 거 같은데 아.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 그런 나를 넌 보면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하하하하 아.. 아.. 拜托 그녀가 이제 야마 봐주실 수 없는 걸 널 보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건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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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오늘은 너에게 내 맘을 고백할게 내 맘을 받아줘 영원히 안녕하세요 미키란툰 조카 야야야 야온이예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